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주도에서 수월 행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큰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또 마침 지금 시적재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뭐냐 그러면 저는 창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왜 창업이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 주제도 지방 생태계 창업 생태계 문제도 결국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창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혁신이 스타트업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리화되어 있어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중소중견기업은 기술, 인재, 돈도 없어서 이게 못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혁신의 지금 주역은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랫동안 많이 준비해왔지만은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거고 또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의료 산업에서조차도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 게 수백 년 된 그런 제약회사들이 아니라 모더나라는 스타트업이 그런 혁신을 이뤄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결국은 창업 생태계에 의해서 저는 좌우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어디죠?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다음에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나왔던 런던 런던하고 뉴욕이 2위고 그 다음에 4위가 보스톤, 5위가 북경, 6위가 로스앤젤레스 7위가 이스라엘, 트라비브, 8위가 상해, 9위가 시애틀, 10위가 서울입니다 이건 참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창업 생태계에서 변방이었는데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40개, 랭킹 4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유럽은 지금 나라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스토글럼 이렇게 해서 8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세계 2위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경, 상해, 항조, 심천 이게 결국은 세계 경쟁력의 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결국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지금은 10위로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50년 안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도시가 저런 한 50위 안에,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방 생태계 문제를 잘 극복한 그런 도시 제가 두 군데를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라인란트 팔츠주라는 남서부에 있는 주의 주도가 마인츠라는 도시입니다 마인츠는 인구가 한 20몇만 정도 되는 도시죠 그런데 마인츠가 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공영 수영장을 시간제로 운영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2년에 마인츠의 모든 시재정 부채를 다 갚아버릴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이오엔테크라는 스타트업이 세금을 일조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엔테크는 터키계 이민자인 샤인 박사라는 사람이 마인츠 대학에서 창업을 했죠 2008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이 바이오엔테크가 여러분들이 맞은 화이자 백신이 바이오엔테크 백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내 가지고 마인츠 도시가 완전히 재정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나 키워 가지고 도시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시대인데 마인츠가 그 성공 사례를 보여줬고요 또 말매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조선사람이 몰락하면서 코콤스 제철소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쇠락을 하는데 그때 말매 시장이 1998년도에 말매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만듭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만들어서 혁신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그 인재들이 나와서 IT, 바이오 이런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다시 늘었죠 그리고 유럽의 아주 혁신도시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공 사례를 보면 말매 시장이 한 20년을 합니다 한 20년의 축적된 리더십이 이런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단히 어떤 시사적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상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쨌든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가 없으면 백약이 모여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창업을 인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결국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이런 대학들의 유능한 인재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방도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주 전부 다 좋은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인재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거지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는 기업과 정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샘 알트먼이라는 오픈 AI 창업자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탠포드 다니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기업과 정신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이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의 기업과 정신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 교육을 합니다 13살만 되면 지참금을 주고 그런 돈을 버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끔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창업의 창업국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기업과 정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하고 안 받은 학생하고 나중에 추이를 보니까 창업할 가능성이 3배가 높아지고 또 설사 창업을 안 하더라도 월급을 한 30%는 더 받게 되고 자산도 한 60% 이상을 더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정신 교육을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우리 지금 대학 교육에서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젤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엔젤투자를 뭘로 메꾸고 있냐면 정부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위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는 이런 걸로 시드를 줘가지고 창업을 시키는데 미국은 이런 엔젤투자자가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 30만 명의 엔젤투자자가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면 시드 투자를 해주고 또 슈퍼엔젤이 있어서 또 한 3GA 정도까지 투자해주는 이런 생태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창업 강국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저희 엔젤투자협회가 출범하는 2012년도만 하더라도 한 500명이 불과했는데 금액도 5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조를 넘어섰습니다 엔젤투자자도 거의 한 5천 명이 넘어섰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엔젤투자자가 다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금액도 한 80% 이상의 엔젤투자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엔젤투자가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엔젤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엔젤투자자한테 투자받은 스타트업하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스타트업하고의 생존 확률이 저는 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엔젤투자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하니까 성공률이 저는 한 10배가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젤투자자 육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의 엔젤투자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 전라권, 대전권, 충청권까지는 만들었고 올해 지금 경남권이 구울경 경남권이 만들어지고 내년쯤에는 지금 대구권이나 강원권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엔젤투자자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잠재적 엔젤투자자들 변호사나 의사나 기업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네트워킹을 해주고 엔젤투자라는 게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젤투자 역성이 뒤따라 줘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무리 엔젤투자를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키워놔도 그건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거고 양산 제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만약에 그 지역에서 조달해지지 못하면 결국은 돈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이런 투자 펀드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초기에 그렇게 노력을 해놔도 그 지역에 뿌리 내리는 기업으로 키우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부산 와가지고 제가 1년 전에도 그런 강연을 부산시 관계자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가용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왜 지어야 하느냐 그 돈이 제가 볼 때 한 14조 지금 나오는데 한 20조 들어갑니다 20조 그 20조 중에 저는 10조만 만약에 부산시가 1년에 1조씩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주는 걸 할 수 있으면 1조만은 제가 볼 때 100억씩 투자해주는 기업을 1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부산으로 투자해준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만 부산으로 스타트업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언제 누가 했냐면 싱가포르가 한 2, 3년 전에 15년 전에 그걸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와서 창업을 하면 10억씩 주겠다 그때 이제 가서 성공한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호창성 대표 비키 비키가 그때 싱가포르 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10억 받아가지고 결국 비키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부산시가 1조원 펀드를 만들 수 있으면 1년에 100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100억짜리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천 개를 만들 수 있죠 천 개를 만들면 제가 볼 때 지금 부산에 GRDP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500조 이상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어떤 근거냐면 지금 팁스가 지금 정부 지원 자금이 1조 2천억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200개 기업을 키워냈는데 최근에 투자 받은 1,000개 기업을 빼고 1,200개 기업이 후속 투자 받은 게 12조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1조 2천억을 마중물을 주는데 12조 투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업가치가 지금 최소 50조에서 6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부가 1조를 넣으면 50배의 멀티풀 효과가 생기는 그런 게 지금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 이런 성장펀드를 지금 전북에 새로운 도지사 김관영 지사가 1조 펀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북이 1조 성장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10년 뒤에 전북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의 그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졌었는데 나머지 지금 미국의 14개 도시가 생태계가 활발하게 만들어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이 대단히 큽니다 오바마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서 오바마가 스타트업 아메리카 인시티티브 미국을 창업국가로 만듭시다 하고 외치면서 매달 백악관에서 이 창업 관련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내셔널 앙터프로너십 위크라게 해가지고 국가 창업 기업가정신 주관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붐업을 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창업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리더들이 누군가가 도지사든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든 누구든 간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것은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아주 유기적인 복잡계거든요 대단히 다이나믹한 그런 조직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갖다가 센터장을 3년마다 바꿔버리면 이게 축적이 필요한데 그게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창안경센터들이 전국에 19군데가 만들어졌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이런 대구, 대전, 부산 이런 데가 잘 됐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과를 가장 많이 낸 데가 어디냐면 제주, 아무것도 불모지에서 제주, 그 다음에 전남,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잘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센터장들이 다 연임을 했어요 3년마다 바뀐 데는 전부 다 성과가 별로 안 나는데 연임을 시킨 데들은 다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센터장의 운명을 단체장들이 쥐고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했듯이 이 정부에서도 좀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그립을 잡고 센터장만은 선거 도와준 사람 단체장 선거 도와준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을 육성을 하는 게 그 도시의 지방 소멸을 막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인구 소멸되어 가고 있고 아까 독일도 이야기했지만 독일은 이민자를 수백만 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엔테크 같은 터킥에 이민자가 와가지고 그런 성과를 내는 거고 미국 실리콘밸리도 지금 60% 창업자의 60%가 다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유능한 정말 인재들 그런 인재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저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유니콘 천 개 만드는 거 유니콘 천 개라는 게 저는 쿠팡이나 배민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유니콘 천 개를 만들면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 천 개 만드는 건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간에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1년에 우리가 2조만 쓰면 2조만 쓰면 1년에 기술변처를 2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만 개거든요 그 2만 개 중에서 5% 천 개입니다 천 개만 유니콘을 만들면 그 자체로서 천 조입니다 우리 GDP가 지금 1900조인데 정부가 2조씩만 우리 지금 650조 예산에서 2조씩만 쓰면 정말 10년 후에 그런 천조를 만들어내는 유니콘 천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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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